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웅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몽재물 삼으시고 예수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매쳐 울어도 주민들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부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진양 다 못하네 영원히 그 신 사랑을 진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 다세 주의 사랑 영원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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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